4학년 교 què handlar But I for the most of I want to share with you 4학년 교회 5학년 교회 5 학생들의 과학 8학년 교회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이에요 Buenas tardes 좋은 오후예요 Buenas noches 좋은 저녁이에요 Buenas noches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Como estas?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잘 지냈어? Como esta usted?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저는 잘 지내요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아디오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나중에 봐 나중에 봐 나중에 봐 나중에 뵈 어떻게 지냈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어요 어떻게 지냈어요 no mucho 별일 없어요 별일 없어요 he estado 엄청 바쁘게 지냈어요 엄청 바쁘게 지냈어요 mucho gusto en conocerte 만나서 만나서 또 뵈요 또 뵈요 또 뵈요 또 뵈요 또 뵈요 내일 뵈요 내일 뵈요 구이자 때 공고래 shoes mantener 몸point에 모두 감을 부호해요 몸 mud을 네 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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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네 내 네 quizás 아마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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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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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발요. 제발요. 실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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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시인가요? 실례합니다. 몇 시인가요? 실례합니다. 몇 시인가요? 실례합니다. 몇 시인가요?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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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요. Nhưain. 국어. 용어. سمع. 하나. igmund. 简? 영어를 할 수 있어요? 독일어를 할 수 있어요? 독일어를 할 수 있어요? 아주 조금이요 아주 조금이요 아주 조금이요 독일어를 못해요 독일어를 못해요 독일어를 못해요 독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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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를 할 수 있어요. 영어를 잘 못해요. 영어를 잘 못해요. 영어를 잘 못해요. No sé.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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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iendes? 예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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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edes repetir, por favor? 다시 한번 말해줄래요? 다시 한번 말해줄래요? 다시 한번 말해줄래요? ¿puedes hablar más lento? 더 천천히 말해줄래요? 더 천천히 말해줄래요? 더 천천히 말해줄래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어디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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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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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선생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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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estudiante 학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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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iero aprender inglés 영어를 배우고 싶어요 영어를 배우고 싶어요 ¿podrías ayudarme, por favor? 저를 좀 도와주시겠어요? 저를 좀 도와주시겠어요? 저를 좀 도와주시겠어요? ¿podrías ayudar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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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드릴까요? 도와드릴까요? estoy perdida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었어요 un momento, por favor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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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ánto cuesta?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cuál es su nombre?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무엇입니까? mi nombre es John 제 이름은 John이에요 제 이름은 John이에요 Soy John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디서 왔어? ¿Cuál es tu nacionalidad? 국적이 어디예요? 국적이 어디예요? 국적이 어디예요? 국적이 어디예요? sei de los Estados Unidos 미국 주신이에요 미국 출신이에요 ¿Dónde vive? 어디에 살고 계세요? ¿Dónde vive? 어디에 살아? 어디에 살아? 어디에 살아? ¿Dónde vive? 베를린에서 태어났어요 Crecí en Alemania 독일에서 자랐어요 독일에서 자랐어요 독일에서 자랐어요 ¿Cómo está el clima hoy? 오늘 날씨는 어때요? 오늘 날씨는 어때요? 오늘 날씨는 어때요? 몇 시에요? 몇 시에요? 몇 시에요? son las dos en punto 두 시에요? 두 시에요? 두 시에요? 두 시에요? 돈 있어요? ¿Dónde está el baño? 어머네요 화장실은 어디에요? ¿Dónde está el baño? 화장실은 어디에요? 화장실은 어디에요? 화장실은 어디에요?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tengo 30 años 30 살이에요 30 살이에요 ¿Cuál es tu dirección? ¿Cuál es tu número de teléfono? ¿A dónde vas? 어디 가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Cuál es tu dirección de email? 이메일 주소는 어떻게 돼요? 이메일 주소는 어떻게 돼요? Buena suerte 행운을 빌어요 행운을 빌어요 buen trabajo 잘했어요 잘했어요 feliz cumpleaños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salud salu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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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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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요. 좋은 여행 되세요. 좋은 여행 되세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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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3 3 4 4 5 5 5 6 6 6 6 6 7 7 7 7 8 8 8 8 9 9 9 9 9 10 10 10 10 10 11 11 11 12 12 13 14 15 16 16 11 12 13 14 14 15 15 15 16 16 16 16 16 16 16 16 16 17 17 17 18 18 18 18 19 19 19 19 20 20 20 21 22 22 22 23 24 일요일 오이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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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Me tengo que ir. 이제 가야 해요. 이제 가야 해요. Eso suena bien. 좋은 의견이에요. 좋은 의견이에요. 확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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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estoy segura.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확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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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설명해 줄래요? 이것을 설명해 줄래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로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어로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예를 들어? ¿puedes leer este párra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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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ómo pronuncias esto? ¿puedes leer este párra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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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만 머무를 거예요 언제 떠나나요? 언제 떠나나요? 내일 떠나요 내일 떠나요 내일 떠나요 ¿Para qué estás aquí? 여기 왜 오셨나요? 여기 왜 오셨나요? estoy aquí de vacaciones 휴가차 방문했어요 estoy aquí por trabajo 사업차 방문했어요 사업차 방문했어요 여기 está mi tarjeta de negocios 제 명함이 여기 있어요 제 명함이 여기 있어요 제 명함이 여기 있어요 amo este lugar 여기 정말 좋아요 여기 정말 좋아요 여기 정말 좋아요 ¿Qué te gusta de este lugar? 어떤 점이 좋은가요? 어떤 점이 좋은가요? 어떤 점이 좋은가요? 어떤 점이 좋은가요? 날씨가 좋아요. 사람들이 좋아요. 사람들이 좋아요. 음식이 좋아요. 음식이 좋아요. 음식이 좋아요. 오늘 날씨는 어때요? 오늘 날씨는 어때요? 오늘 날씨는 어때요? 오늘 날씨는 어때요? 비가 올 거예요. 비가 올 거예요. hace frío. 추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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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ce calor. 더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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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ómo te sientes? 기분은 어때요? 기분은 어때요? 기분은 어때요? 기분은 어때요? 몸이 안 좋아요. 몸이 안 좋아요. 몸이 안 좋아요. 무엇이 안 좋아요. 더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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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ngo frío. 추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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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 siento bien.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Estoy cansada. 피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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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toy triste. 슬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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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ngo hambre. 배고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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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퍼요. 목말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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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좀 드실래요? ¿Qué quieres tomar? 뭐 마실래요? 뭐 마실래요? ¿Algo más?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eso es todo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hola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Buenos días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오후예요 Buenas noches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estoy bien. Gracias. 전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전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전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저는 잘 지내요. no estoy bien.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안녕히 가세요 Ciao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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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sta luego 나중에 봐 나중에 봐 나중에 봐 나중에 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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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어때요?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어요? 나 뭐죠? 별일 없어요 별일 없어요 He estado muy ocupada 엄청 바쁘게 지냈어요 엄청 바쁘게 지냈어요 Mucho gusto en conocerte 만나서 반가워요 만나서 반가워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cuídate cuídate 몸 조심하세요 몸 조심하세요 cuí 네 네 네 네 네 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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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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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도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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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발요 제발요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몇 시인가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고맙습니다 문제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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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랍 아랍 영어를 할 수 있어요 영어를 할 수 있어요 영어를 할 수 있어요 독일어를 할 수 있어요 독일어를 할 수 있어요 독일어를 할 수 있어요 No hablo alemán. 독일어를 못해요. 독일어를 못해요. 독일어를 못해요. 영어를 할 수 있어요. 영어를 할 수 있어요. 영어를 할 수 있어요. 영어를 잘 못해요. 영어를 잘 못해요. 영어를 잘 못해요. 영어를 잘 못해요.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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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영어를 잘 못해요.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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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Puedes repetir, por favor? 다시 한번 말해줄래요? 다시 한번 말해줄래요? 다시 한번 말해줄래요? 다시 한번 말해줄래요? 더 천천히 말해줄래요? 더 천천히 말해줄래요? 다시 한번 말해줄래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Qué es eso? 저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Por favor, escríbelo.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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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ómo se dice hola en alemán? 독일어로 안녕은 어떻게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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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에요 집이에요 estoy en el trabajo 일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어요 ¿A qué te dedicas?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뭐예요? Soy maestra 선생님이에요 학생이에요 quiero aprender ingles 영어를 배우고 싶어요 영어를 배우고 싶어요 영어를 배우고 싶어요 ¿podrías ayudarme, por favor? 저를 좀 도와주시겠어요? 저를 좀 도와주시겠어요? 저를 좀 도와주시겠어요? ¿puedes ayudarme? ¿puedes ayudarme? 도와주시겠어요? ¿puedo ayudarte? 도와드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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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 잃었어요 Un momento, por favor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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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ánto cuesta?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자마자 ¿cuál es su nombre?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뭐야? 제 이름은 존이에요. 제 이름은 존이에요. 저는 존이에요. 제 이름은 존이에요. 제 이름은 존이에요. 제 이름은 존이에요. 어디서 왔어? 어디서 왔어? 어디서 왔어? 어디서 왔어? 국적이 어디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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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출신이에요. Soy de España. Spain 출신이에요. Spain 출신이에요. Spain 출신이에요. ¿Dónde vive? 어디에 살고 계세요? 어디에 살고 계세요? ¿Dónde vive? 어디에 살아? 어디에 살아? 어디에 살아? ¿Dónde vive? 어디에 살고 계세요? 어디에 살고 계세요? vivo en España 베를린에서 태어났어요. 베를린에서 태어났어요. 베를린에서 태어났어요. 독일에서 자랐어요 오늘 날씨는 어때요? 오늘 날씨는 어때요? 몇 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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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re 어디 가는 거예요? 이메일 주소는 어떻게 돼요? 이메일 주소는 어떻게 돼요? 이메일 주소는 어떻게 돼요? 행운을 빌어요 행운을 빌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feliz cumpleaños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축하해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공 семьες 뽑아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gesam 여기 constraint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0 0 0 0 0 1 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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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i i i i 3 3 3 3 4 4 5 5 5 5 6 6 6 7 10 10 10 10 12 16 17 17 17 1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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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2 22 23 25 10 10 10 10 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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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2 12 13 14 15 16 21 22 22 23 23 24 24 25 25 25 26 26 27 27 28 31 32 33 33 33 34 34 35 35 36 39 40 42 42 42 42 42 43 42 44 47 48 47 47 48 일요일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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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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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ñana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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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 tengo que ir 이제 가야 해요 이제 가야 해요 이제 가야 해요 이제 가야 해요 esta seguro? 확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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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잘 모르겠어요 확실해요 확실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puedes explicar esto? 이것을 설명해 줄래요? 이것을 설명해 줄래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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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어로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어로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예를 들어 HOW Bye es un tipo de animal 동물의 일종이에요 동물의 일종이에요 동물의 일종이에요 ¿Puedes leer este párrafo? 이 단락을 읽을 수 있나요? 이 단락을 읽을 수 있나요? ¿Puedes leer esta palabra? 이 단어를 읽을 수 있나요? 이 단어를 읽을 수 있나요? 이 단어를 읽을 수 있나요? No sé cómo usar esta palabra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몰라요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몰라요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몰라요 ¿Cómo pronuncias esto? 이것을 어떻게 발음하나요? 이것을 어떻게 발음하나요? 이것을 어떻게 발음하나요? ¿Cuánto tiempo te vas a quedar? 얼마나 오래 머무르나요? 얼마나 오래 머무르나요? 얼마나 오래 머무르나요? voy a estar aquí una semana 일주일 동안 머무를 거예요 일주일 동안 머무를 거예요 일주일 동안 머무를 거예요 voy a estar aquí solo un día 하루만 머무를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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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ánto te vas? 언제 떠나나요? 언제 떠나나요? 언제 떠나나요? 내일 떠나요 내일 떠나요 내일 떠나요 ¿Para qué estás aquí? ¿여기 왜 오셨나요? ¿여기 왜 오셨나요? ¿여기 왜 오셨나요? Estoy aquí de vacaciones 휴가차 방문했어요 Estoy aquí por trabajo Aquí está mi tarjeta de negocios 제 명함이 여기 있어요 제 명함이 여기 있어요 Amo este lugar 여기 정말 좋아요 여기 정말 좋아요 ¿Qué te gusta de este lugar? 어떤 점이 좋은가요? 어떤 점이 좋은가요? Me gusta el clima 날씨가 좋아요 날씨가 좋아요 날씨가 좋아요 Me gusta la gente Me gusta la gente 사람들이 좋아요 사람들이 좋아요 음식이 좋아요 음식이 좋아요 오늘 날씨는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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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올 거예요 비가 올 거예요 hace frío 추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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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ce calor 더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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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은 어때요? 몸이 안 좋아요 몸이 안 좋아요 몸이 안 좋아요 tengo calor 더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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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요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estoy cansada 피곤해요 피곤해요 행복해요 행복해요 tengo hambre 배고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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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말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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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배고파요 오 점점 배고파요 뭐 좀 드실래요? 뭐 좀 드실래요? ¿Qué quieres tomar? 뭐 마실래요? 뭐 마실래요? 뭐 마실래요? 뭐 마실래요? Algo más?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eso es todo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hola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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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enos dias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오후예요 좋은 오후예요 Buenas noches 좋은 저녁이에요 좋은 저녁이에요 저녁이에요 좋은 저녁이에요 Buenas noches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como estas? 잘 지냈어? 잘 지냈어? ¿Cómo está usted? 잘 지냈어요? ¿Cómo va todo? 어떻게 되고 있나요? Estoy bien. Gracias. 전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전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전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nada mal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Estoy muy bien 저는 잘 지내요 저는 잘 지내요. No estoy bien.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Adios.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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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봐 나중에 봐 나중에 봐 나중에 봬요 당신은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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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일 없어요. 엄청 바쁘게 지냈어요. 엄청 바쁘게 지냈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만나서 반가워요. 만나서 반가워요. 만나서 반가워요. 내일 봬요. 내일 봬요. 내일 봬요. cuídate. 네 옴 조심하세요. 옴 조심하세요. cuí.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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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izás 아마도요. 아마도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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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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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몇 시인가요 실례합니다 몇 시인가요 실례합니다 고맙습니다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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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할 수 있어요 영어를 할 수 있어요 영어를 할 수 있어요 독일어 독일어를 할 수 있어요 독일어를 할 수 있어요 독일어를 할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olo un poco 독일어를 잘 설명하면서 독일어를 못해요 독일어를 못해요 독일어를 못해요 영어를 할 수 있어요. 영어를 잘 못해요. 영어를 잘 못해요. 영어를 잘 못해요. 영어를 잘 못해요.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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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를 잘 못해요. 영어를 잘 못해요. 영어를 잘 못해요. 영어를 잘 못해요. Entiendo 예, 소요 예, 소요 예, 소요 No entiendo 이해하지 못했어요 Puedes repetir, por favor? 다시 한번 말해줄래요? 다시 한번 말해줄래요? 다시 한번 말해줄래요? Puedes hablar más lento? 더 천천히 말해줄래요? 더 천천히 말해줄래요? 더 천천히 말해줄래요? 더 천천히 말해줄래요? ¿Qué es esto?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더 천천히 말해줄래요? 저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Por favor, escríbelo.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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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o se dice hola en alemán? 독일어로 안녕은 어떻게 말해요? 독일어로 안녕은 어떻게 말해요? 독일어로 안녕은 어떻게 말해요? 독일어로 안녕은 어떻게 말해요? estoy en casa. 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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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qué te dedicas? ¿Soy maestra? ¿A qué te dedicas? 학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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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를 배우고 싶어요 영어를 배우고 싶어요 영어를 배우고 싶어요